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 국회의원이자 당시에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열린민주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고 당시에 손혜원 국회의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열린민주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직계에 있는 위성정당에 하나 있고 그것이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열린민주당 의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다. 이 집회 연단에 선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년만 열심히 싸웁시다. 나는 이재명을 70년 역사의 민주당을 지키게 해서 왔습니다. 이야기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참 민주당의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 출신이자 그 이전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잡던 1960년생인 정봉주 최고위원이 그래도 한 몫을 했죠. 그것이 그쪽에 아주 우호적인 신문인 경양신문에 잘 실려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13일이니까 아마 4월 27일날 사전투표가 끝났을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봉주 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죠.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당신들이 한 거를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 신문에 공개됐는데 가장 잘 읽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경양신문입니다. 2020년도 4월 13일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향해서 망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것이 민주당 계열에 속한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사기 문제를 자위반 타입원으로 노출한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 채널인 밤에 했으니까 사전투표가 다 끝나고 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BJTV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걸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4월 12일 날 사전투표가 끝난 바로 그날 뭡니까? 밤에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 이근영 씨죠. 윤 씨 양정철 씨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을 있던 윤호중 씨. 너네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4.15 총선의 주역들이죠. 압승해.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근영 전략계획위원장. 보정값. 조작값으로 아주 유명한 이근영 씨인 거죠. 이 이야기가 유일하게 민주당 측에서 흘러나온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위성정당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가지고 정봉주와 손혜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가지고 4월 10일 날 밤에 폭탄 발언을 한 거죠. 이외에는 단 한 명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작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남영인가 아마 인천광역시에서 미추월 어딘가 출마했던 사람이 재금표를 신청했다가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그냥 딴소리하면서 그냥 접었던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수뇌부에서 야 그만둬라 큰일 난다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걸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짐승만도 못한 짓이 뭡니까? 금수만도 못한 짓이 뭐죠? 가축만도 못한 짓이 뭡니까? 정봉주 의원 1960년생 그래도 제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이 창당했던 당이 불이익을 받았던데 정작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큰 불이익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당들은 수십 퍼센트씩 이런 표를 빼앗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여러분 그것이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래프 아무리 봐도 뭡니까 실증 안다는 거죠. 정상적인 투표는 다 연값을 중심으로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분포가 됩니다. 연값을 중심으로 이런 분포가 된다는 이야기는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4박 5일 사이를 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선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열린민주당은 플러스 27.85%를 옮겨줍니다. 더불어 시민당은 플러스 10.45%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보면 열린민주당이 크게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데 40% 정도나 안 옮겨줘서 섭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옮겨준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야당시가 강했던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25%를 빼앗겼고 빼앗아서 두 개가 나누어 가졌겠죠. 우리 공화당은 17.44%를 빼앗겨 가지고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꿀꺽해서 먹었을 겁니다. 새벽당은 37.03%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7.03%를 빼앗을 것이고 기독자유통일당은 39.74%를 빼앗던 거죠. 이 그래프만 딱 보면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오지게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죠. 선거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통계학의 여러분들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 착하게 여러분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대수의 법칙이라 하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그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된다. 특히 표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주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지도하고 당일투표 지도가 특정 후보의 경우에는 아주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현대과학을 떠받두고 있는 소위 통계학의 대들부에 속하는 대수의 법칙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또 지방선거까지 대한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현대통계학과 현대자연과학과 현대공학과 현대사회과학을 이룬 기초가 되는 모든 여론조사의 기초가 되는 대수의 법칙을 철저하게 깔아뭉개는 그냥 완전히 대수의 법칙을 그냥 파괴버린 선거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선거결과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결과는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을 이야기하면 정당투표에서 사전투표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무려 각각 10.45% 27.85%만큼 득표율을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 득표를 이동시키는데 여러분들 원재료는 미래한국당과 우리공화당과 세백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가 얻은 후보가 아니죠 그 통일당의 정당이 얻은 정당이 얻은 소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이 비유를 다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냥 헤쳐먹은 겁니다. 헤퍼 먹은 겁니다. 그래서 민유숙이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분들 소송을 기독자유통일당 이름 제기했을 때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독자유통일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냥 본인들도 뭡니까 무슨 이익이 있었던지 그냥 그만두고 말았던 거죠. 다 대한민군 지금 보시면 다 이익입니다. 내한템 뭔가 이익이 떨어지면 다 입 다물고 이익이 떨어지면 뭡니까 문제없었다고 여러분 주장하고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나라가 개차반인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거는 정당투표죠. 정당투표고 전형적으로 뭡니까 이 소위 4.15 총선을 비롯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선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 2016년 선거는 0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오리가 하나입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은 후보별로 차이가 0에 가깝게 모여 있습니다. 봉오리가 일봉체제입니다. 봉오리가 하나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큰 것은 이것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20대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모두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뭐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부러스 쪽으로 크게 이동해 있고 봉오리가 두 개인 이봉체제인 겁니다. 당일 선거와 사전선거의 득표율 차이가 갑자기 11% 정도로 벌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동일한 모집단에 투표한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고 표를 빼앗고 통계적인 법칙이 대수의 법칙에서 어긋난 부분은 분명한 조작이 있었다는 맹백한 증거입니다. 통계학 회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박성현 명예교수님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났을 때는 4.15만 그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9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3.9 대통령 선거 또 거짓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또 거짓을 안 할 줄 알았는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는 또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지방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에가 2018년 지방선거를 분석해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는 어마어마하게 또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에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보니까 2017년 대통령 선도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표를 사전투표를 더해주고 홍준표와 안철수와 함께 표를 빼앗는 그런 소위 선거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에 2016년 20대 총선을 해보니까 비로소 20대 2016년 20대 총선은 정상이더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2개월 3개월이 흘렀는데 대법관이라고 여러분들 호칭을 받는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문제가 없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소위 대법관의 이름으로 한 거죠. 그 친구들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그 친구들이 처벌이 받지 않으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그야말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누군가 하니까 김두관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여러분 당일투표의 44.6%를 얻으면 사전투표도 44.6%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표를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에 표를 쑤셔 넣어줘니까 10.8%를 뻥치기를 한 겁니다. 나동연 후보가 당일투표가 50.5%가 나오면 당일투표는 당일날 여러분들 바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투표일도 나동연 후보가 50.5%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를 빼앗아 가지고 40.1%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동연 표를 김두관 함께 이동을 시킨 겁니다. 나머지 0.4% 부족한 것은 군소정당한 게 이동을 지켰겠죠. 경남 양산의 이런 똑같은 지역에 여러분들 2016년 4월 13일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입니다. 채누리당의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차범위인 3% 냅니다. 마이너스 2.8%. 민주당의 여러분 41.3 당일투표 39.2 플러스 21.2 이게 정상입니다. A가 B가 여러분들 선거사기를 친 겁니다. 여러분 선거사기를 쳐놓으니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나동연 표를 김두관 표로 이동시킨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혹은 동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런 왜 나오느냐.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금촌 3동 투표소 8표를 다 합산해가 이렇게 이동시켜준 겁니다. 금촌 2동도 이동시켜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즈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큰 겁니다.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표를 이동시켜줬으니까 동별로. 표를 동별로 이동을 실질적으로 투표소 레벨로 이동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이동시켜줬으니까 좌우가 표는 하늘에서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박용호 후보 파주얼 이번에 재검표 했던 데죠. 13.5%를 빼앗아 가지고 뭡니까? 박정 후보가 14.5%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10.0% 어디서 나오냐. 군소웅 후보에게 다 여러분들 빼앗았겠죠. 20대 총수는 다 정상입니다. 0에서 3%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상선거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대부분 조작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가 현장에 크거나 현장에 적으면 그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조작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래프를 딱 그리면 차이집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렇게 그래프가 탁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훔쳤는가 하니까 박정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32% 나오는 겁니다. 파주시어로의 군내명은 여러분들 거의 몇 프로를 훔친 겁니까? 25.6%를 훔쳤네요.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는 마이너스 여러분들 8% 마이너스 30%입니다.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될 차이값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표를 훔친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가 무슨 이름 용기를 얻었는지 이거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검찰에 여러분들 수사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황교안이 민경욱이 주장했던 사전투표 조작설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발 검찰께서 좀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잘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저가 어떤 인간으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획한 자들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소위 실무를 부역했던 자들 이걸 은폐했던 판결을 내린 자들 국힘당 내부에서 이걸 덮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간신히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정권에 첫 번째 치러진 윤석열 정부와에서 지방선거도 무죌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차피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한 번 짜놨으니까 숫자만 집어넣으면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사기입니다.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사기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림이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인천연수월 정희룡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7%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48.2%입니다. 무려 10.5%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 넣었고 나니까 누구한테 표를 빼앗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경욱이 여러분들 7.2%를 빼앗기고 정의당의 이정미가 3.3%를 빼앗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민경욱 표를 빼앗고 정의당의 이정미 표를 빼앗고 그래서 모두 다 뭡니까 7개 동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는 모두 다 뭐죠 정의룡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전부 이정미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무자비하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은 개인 사정 안 봐줍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딱 짜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민경욱 표에서 몇 퍼센트 이정미 표에서 몇 퍼센트 더블당 정의룡 후보한테 몇 퍼센트 대해준다 그렇게 이런 조악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들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관위원장이 판사들이고 대법관이기 때문에 설령 선거소송을 벌이더라도 승리할 거로 확신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그들이 발표한 그들 내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이름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 수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검찰은 며칠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선관위가 의뢰한 겁니다. 어쩌면 선관위는 검찰도 그냥 구워 삶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 연구했던 재야전문가가 연구했던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로데이터를 다 제공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름 그 자료에는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지 몇 표를 훔쳤는지 누구에게서 몇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파워와 이렇게 메가톤급인 그런 폭발력을 아는 사람은 이런 짓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젊은 날 제가 숫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참 버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원천적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하더라도 제 자신이 그것을 해독하거나 그것의 중요성이나 가치나 의미를 몰랐으면 입을 다물었겠죠. 지금 공병호 tv는 한 달째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구독자를 한참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늘어나지 않게끔 딱 중지를 시켰습니다. 계속 더 줄일 줄 알았는데 줄이지는 않고 한 천 명 이상 정도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탑을 시켜놓은 겁니다. 탄압을 하는 거죠. 보지 말라고 국민들이 보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공병호 tv의 콘텐츠를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가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자유와 식민과 재산과 후손들이 뭡니까 안정과 행복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킵니까 대법관들이 하는 것이들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신인 대통령 이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민초들이 지켜왔습니다. 조선조에서 병자호란이 터지거나 임진왜란이 터지거나 아니면 프랑스 군대가 침려하거나 모든 뭡니까 고관대작들은 다 산으로 여러분들 다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인 대통령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언론들은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새끼들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서울중산청 출신이 아니고 시골 출신이라서 우직한 면이 있고 사사로운 인연이나 사사로운 여러분들 이익에 관계없이 밀어붙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백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겁니다. 동갑내기로 참담하게 느낍니다. 머리 좋고 서울중산청 여러분들 성장한 사람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두리번 두리번 어물쩡 어물쩡 주저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법대를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됐지만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따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천배 만배 1억배 정도 저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모가지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치마자마자 이 문제부터 건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서울의 중산청 출신들 안전하게 컸던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만 서울의 중산청 친구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걸 해가지고 제가 무슨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이 62일 63살 정도 된 사람들이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뭡니까 악한 일이라도 선거 프로그램을 이러면서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소를 만드는 이런 지저분한 짓을 그냥 뭡니까 노가지가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리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한때 그냥 이걸 틀어야 됐다. 이걸 언제까지 내가 간여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내까지 이렇게 입을 다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 그러니 세상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살다 가는데 어차피 탄압을 받는 거고 그냥 채널 성장은 멈추고 모든 게 그거 하더라도 내가 계속 가자 그게 손에서 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그 시대와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종교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어떤 식으로 조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가 밝혀지는 날까지 그야말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